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1.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 사도들이 죽게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2.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3.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4.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5.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5.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유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6.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라. 6.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8.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9.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10.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11.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11.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12.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12.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13.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14.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15. 또 노세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15.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15.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16.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16. 밭에 있는 것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16. 로세 철을 격하라. 17. 무릇 자기 목숨을 복원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17.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17.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18.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이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 이 말씀은 1, 2, 3, 3, 3, 4, 4, 5, 4, 5, 5, 5, 5, 6, 6, 7, 7, 8, 8, 8, 11, 8, 9, 9, 9, 10, 10, 11, 12, 12, 13, 14, 12, 14, 15, 14.